5천만명을 죽였어요. 5천만명을 죽였어요. 이거 캄보디아 킬링필드는요. 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 자식이 이걸 지금 대한민국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나요? 있나요? 이미 이것은 이승만에 의해서 이미 벌써 다 아웃된 겁니다.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요. 도사입니다. 도사 역이 돼서. 왜 이승만은 헬레니즘으로 가면 안 되는가? 왜 헬벌아리즘으로 가면 안 되는가? 이 두 가지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승만이 그걸 알았을까요? 미국 가서 아이베이 리그에서 공부해서 안 게 아닙니다. 한성 감옥에서 감옥 생활할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승만이가 알게 된 거예요. 이승만의 대표적인 책, Japan Insider Out의 책은 공부해서 안 쓴 책이 아닙니다.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임했던 바로 직관력,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개인, 가정, 사건, 국가 딱 보면 그냥 한눈에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인간 이상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승만은 인간 이상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투시력이죠. 그리고 1922년도에 하와이 신문에 기구한 공산주의 내막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겔 철학 타락으로부터 안겔스를 거쳐서 칼막스를 거쳐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세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예언했습니다. 반드시 망하리라. 백년 안에 망하리라.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예언을 합니다. 저 공산주의는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저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야, 붉은 용. 이승만의 예언은 맞아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승만이가 알아내는 그 투시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승만은요,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승만이 한 일에 대해서는 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와, 대단하다고요. 그리고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요, 국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라고 아무리 잘났다고 선전해도 소용없어요. 이승만과 함께 살았던 세계 지도자들이 쓴 회고록이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치, 또 불란서의 드골, 그리고 또 미국의 3대 대통령, 루스벨트, 트루만, 아이젠하우어, 식민지 국가에서 유학하러 온 사람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을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요. 이승만이 말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말해버립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심장을 찌른다는 걸 정황하게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쓴 회고록을 보면 이승만은 정치가의 선을 넘었다. 사회학자의 선을 넘었다. 그리고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에 들어갔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복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으로부터 나오는 현상은 대단히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승만을 몰라요. 특별히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몰라요. 그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헤쳐먹겠다고 난리예요. 그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왜 사람들이 이승만을 모를까요? 이승만을 아는 학자들까지도 헛소리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정치는, 국가는 이승만이 세우고 경제는 박정희가 일으켰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국가도 이승만이 세우고 경제도 이승만이가 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승만은요. 이승만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뒤에 경제를 일으키려고 서독 가서 빌려온 돈이 3천만 불입니다. 3천만 불. 간호원들과 광부들의 피와 땀을 담보로 맡기고 그들이 거기서 일해서 빚을 갖기로 하고 돈을 3천만 불을 빌려온 거예요. 그걸로 1차 경제 개발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승만은요.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할 때에 3천만 불 빌려온 거 아니라 5억 불을 뺏어왔어요. 그냥 뺏어왔어요. 이승만은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도 박정희가 대단한 것은 이승만이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잘 집을 지은 것이죠.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설계해 놓고 박정희가 시공한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이승만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승만의 건국 철학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승만은, 박정희는 일본식 교육을 받았어요. 이승만을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죽이기를 한 거예요, 박정희가. 그렇게 하와이에서, 내가 마지막은 한국 가서 죽겠다고 이승만이가 그렇게 군사정부한테 요구했는데, 이승만이 그까지 박정희가 허락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건국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박정희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인 박근혜가 확실히 이 나라를 망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친박 쪽에서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할 겁니다. 저 개자식이라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 후에 다른 지도자들도 이승만의 건국 설계도, 건국 이념을 지워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재앙이 된 거예요, 지금. 왜 젊은 학생들이, 왜 지금 다 지나간 전 세계가 다 버린, 왜 주사파에 빠져듭니까? 이승만이가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사파가 쑥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이가 먼저 속에 꽉 차 있었으면 주사파가 못 들어와요. 이승만 안 가르친 게 대한민국의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무조건 이승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가르쳐야 돼요, 이승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내용은 성경 다음의 지식이라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 후에 이 근대사에 가장 인생을 보람있게 알차게 가장 의미있게 산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가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한국 와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대 기독교인들이 50만도 안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승만은 무조건 1시간 기도해요. 기도의 제목이 주여 백만 성도를 주세요. 이게 이승만의 아침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살리려면 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승만의 관이 하관으로 쭉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승만의 관이 내려갈 때에 그때에 딱 그걸 덮고 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7만이 됐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베로의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하바드 대학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 연설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신흥국가 148개 나라 중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인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 결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죠. 이것을 이루어낸 나라는 세계에서 세 개밖에 없는데 첫째는 싱가포르 그런데 그거는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니까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도시국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만이라는 거죠. 인구가 1,800만. 그건 유엔에 가입이 안 된 거죠. 정식 인구가 5천만 되는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먹고 사는 문제와 제도를 완성한 나라는 지구촌에 박수 준비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기록을 세웠는가? 148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거나 국가가 새로 생겼거나 한 나라가 148개였죠. 148개인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이 기록을 세운 이유가 첫 번째를 뭐라 그러냐 아예 이름을 대자는 바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승만 안 만났으면 대한민국이 지금도 거지요. 깨끗한 독재자. 깨끗한 독재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순서의 싸움에서 이겼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먼저 할 것이냐 필요 없다. 민주주의 일단은 새마을운동 먼저 하자 그래서 순서의 싸움에서 한국을 이겼다. 왜? 이제 와서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발표하는 정치학 논문에 의하면 인류는 GNP가 7천불 이하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천불 이하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한국은 이것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앞에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승만을 잘 만났다. 순서의 싸움에서 이겼다. 보다가 세 번째가 뭐냐 어느 사회든지 이 대한민국처럼 되려면 전 지구촌이 한국처럼 되려면 그 사회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1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은 도덕의 감시자가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도덕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죄 져요. 돈 띄워 먹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주일날 교회 가면 회개를 해요. 이번 주에 띄워 먹은 돈 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자리 갖다 놔요 다시. 그래서 한 사회가 한국처럼 되려면 기독교인이 1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로버트 베로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요건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적은 나라 아닌 것입니다. 이거 지금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도 문재인이라는 빨갱이 공산주의가 나타났다. 대한민국 해체할 거 뻔합니다. 김정은한테 나를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때에 한국에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8월 15일날 가문광장에 사람 모을 수 있어요? 있나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지금도 바로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한국교회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두 손 들고 아멘. 네. 세상 모든 수고 끝나를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세루살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나나 우리 장막 밟고서. 모든 근심 억정 사라진 뒤에 주를 뱉고 성도 함께 멸부관을 쓰리 새 예루살렘에서 너 둘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보상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기회로 와도 주날 붙들시리니 시험 발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보상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은 적어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